이런 기분이구나 아쉽네. 이 맛에 의사 하나 아쉽네.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지가 한 게 뭐 있다고. 어떤 기분입니까? 아이고. 또 뭐가. 내 손으로 사람 살릴 때 기분. 내 손이 역시 금손이구나 싶은 기분? 수술도 결고 이 손맛이거든. 요리사 금손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좋은 화가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손에 금바르는 거 세상을 얻는 게 뭐 벌거냐. 의사한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금이고 세상인 거지. 정은 그렇게 너도 궁금하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보든가. 제대로 하면. 혹시 나중에 교수님 수술할 때 저한테 맡기실래요? 어? 좋으시긴. 걱정 마세요. 그럴 일 없으니까. 뭐. 의사 계속할 법도 아니고. 왜 이렇게 졸려. 배도 고프고. 12시간을 수술했는데 그럼 당연하지. 12시간.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릴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해주든가. 말했음. 안 하려고? 밥이라도 든든히 먹었지. 무슨 수술을 12시간.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? 의사가 할 짓이다 의사가. 아이 자식이 그리고 너 평소에 좀 체력 좀 길러놔. 비실비실해가지고 어? 스쿼트 좀 해. 아... 2시간 수술로 대문짝만 하게 놨는데. 12시간... 하... 내일은 아주 남대문짝. 그럴 리 없다. 걱정하지 마. 강거장은 내가 아주 잘 알아. 두고 봐. 막힐 거야. 50분에요. 몰라. 1시간 끌어다. 너는 안 한달에 짜증을 하고 싶은데. 너가 더 나왔따고.